자 이어서 가야죠 폴아웃 뽕 어우 좋다 어우 약을 독한걸로 써서 그런가 잇몸이 왜이렇게 아픈거야 잇몸 마시고 오락가락하네 잘 가고 사실 필살기가 있긴 하기 때문에 왠지 한명 더 있을거 같은데 없네 답은 솔직히 뮤탄이다 솔직히 뮤탄이다 저거 말고 없다 진짜 쟤네가 그나마 총잡이라 그런지 안 던지는데 폭탄같은거 그게 희망이거든요 하핳 쏘고 뭐 2타까지 맞춰 생각을 하덜말고 아냐 레이저로 선방을 레이저가 지금 더 세기때매 레이저가 지금 중마고가 풀피일때 두배기 때문에 해보자 레이저로 레이저가 9발밖에 없었어 너무 아깝지만 너무 아깝지만 여기서 지금 제사지 내게 생겼는데 아까운게 보지가 아니야 앉아 앉아 딱 앉아 딱 앉아 어 더 약하네 머리에다 안맞춰서 그런거 니 몸으로 막지엄마 그렇지 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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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팔 날라갔어 팔 날라갔어 팔 날라갔어 빨리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가야돼 그렇지 어깨 마리 하연병은 지금 내 생각에 내 목을 조일거 같고 팔 하나 없는 녀석이랑 하나 죽었고 이제 멀쩡한거 한명 저기 저기 있는데 하아 내게 용기를 줘 어 못 엎드리냐 너? 앉지말고 엎드리면 쏠거 같은데 발목할정도는 풀피야 완전히 야 너 어디에다 쏬냐 지금? 아 조명이라서 내가 이거 함부로 오 여기 입구에 입구 둘 둘 둘 지금 그렇지 오케 바리 뜨겁죠? 뜨거워서 못나오죠? 아 야 내 바리게이트 쳐내면 어떡해 야야 나 여기 쓰면 맞어 니가 해야돼 아 꺼져 안 보이잖아 여기 발 하나로 일부러 이러는거냐? 예 오우예 잘했다 가비 니가 또 한건 했구나 어떻게 또 풀핀가보지 또 이제 시간 지나면 얼고 맛있겠다 물은 안맞이니? 나도 슬슬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야 바싹 익은 것 봐 정장 익고 싶은데 나도 어 들어 아 나 그거 안갖고 왔네 갑바 아 됐어 어째 맞으면 죽는건 똑같은데 뭐 어어 어어 침낭있어 일단 여긴 적이 없을거 아니에요? 그럽니까 좀 세라민 싹 쓸어 싹 쓸어 꺼져봐 권총 가져가야겠다 비누 좋아 단백값 좋아 여기부터 없겠지 연료통 좋아 대박 저걸 봤네 내가 시꺼만 사이로 하얀색 빗줄기를 봤어 색바랜 빗줄기를 아주 지금 날카로워져있어 지금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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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날카로워져있어 모든걸 다 깨 통찰 통찰력이 생겼어 지금 미친쓰 뭐지 뭐야 이건 플라스틱 내놔 야야야야 야야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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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빨리 야 가지마 가지마 저기요 에잇 내가 가져가면 안되던데 나중에 가져올텐데 뭐 뮤튼은 이제 화폐이자 식량이기 때문에 두시간만 자 알뜰하게 낮잠은 두시간이 최고지 너무 많이 자면 머리 아프기 때문에 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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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나왔다 목마르니? 물 두개면 사실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1원도 놓칠 수 없지 좋아 개 쓸분없어 혹시 이거 가능? 잠겼으면 어쩔 수 없구만 한 시간만 더 쉬자 가자 새벽 4시 새벽 4시에 싸웁니다 어차피 무조건 원거리에서 선빵 쳐가지고 하나 잡던거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나의 무기는 지금 나의 무기는 수류탄 수류탄 없죠 화염병 연병밖에 없다 솔직히 내가 이길만한거는 완벽하게 한발도 안맞는 장소에서 연병 던져가지고 죽이는거 밖에 없다 진짜 연병이 나의 무기야 독한세계를 이걸 숨겨놓은거 보고 와 이거 졌다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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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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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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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때문에 더 졌다 야 두 번 졌다 야 오 예스 야야 딱 있어 딱 있어 저분들의 주위를 끌어선 안돼 왜 야야야 이 상호 둘러서 나 쟤네가 오겠지? 올거지? 저걸 밟고 올진 모르겠는데 여기가 있어서 못싸우기 불편하니까 저..저게 싸우자 여기서 아 야 너 거기 서있어 그냥 아 야 너 거기 서있어 그냥 어 야 감염됐어 나? 언제 감염됐어 없어 감염 막아줄거 먹을거나봐 이건 회수 안되나요? 제가 왔어 여기까지 그래도 저기요 시민이 왜 이렇게 추가 늘었지? 몇 명이야? 안 오겠다는 거야 지금? 저기요? 그만 참아주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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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서 쉬어 여기서 쉬어 이리와 나 지금 레이저가 없으니까 중마고가 이걸로 바꾸자 탄환이 없으니까 와 1미터도 안 오네 에잇? 핫뜨거아 못방 잘해 못방 지금이야! 보니까 두명이상 살아있어 하핰 이렇게 했는데 두명이상 살아있어 살짝? 안보여 안보여 푸키에 푸키에 그래 잘해서 잘해서 살짝? 저기저기 다 쏜다음에 다쌌지? 한발맞았구만 놀라워 어? 꺼질래 아! 저 개머림이었어 아 야 저 저 왜이래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무슨 뭐 거기 머신건이라도 있니? 왜이렇게 총알이 날라오니? 뭐하는 놈인데 그렇게 안죽어 허어 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없으니까 은신 뜬거겠죠? 아 자짠 어 이거 왜이렇게 많아? 이걸 잡았다는게 신기하다 어 어 맞다 레벨업 맞아 레벨업 레벨업 때문에 온거거든요? 어어 달달하다 이 정도면 만족이지 내 생각에 수십번을 죽은 내 경험에 의하면 자동포탑이 있을거야 하핰 지뢰가 있거나 큐를 놓치지마 무언가 있어 놀랍게도 총잡이가 이렇게 많은데 구울이 나온다거나 미친짓이 일어날거야 여기서 이제 방심하지 않고 자고 옵니다 자고 자고와 자고와 체력도 없어 체력 30% 주어있어 자고와 아 아 아 나 근데 병원에 치료 받자마자 지금 감염 걸려가지고 지금 물 몇 번 마셨다고 하 빈 냉각수 필요없고 아 아 α 이 아 당신은 저 kw нашего 아빠 인테만 angry 눈 이 가비도 훑히겠지? 다음 시간에 서있었는데? 좋아 당연히 별 내용 없겠지 아 그리고 장전했.. 됐는데 0이야 장전을 장전해 장전을 가짜로 해 어 연료통 아 나와 내라 야야야! 컴컴 어디서 이쒸 두명이요? 뭐 김두환이야? 왜 저렇게 이동됐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야 도구신 너무 하얗다야 뼈대가 다 보인다 아 감염 너무 혐인데? 만능화폐를 먹어야 되잖아 여기 잠자는 데가 있군요 그럼 하나만 더 잡고 자자 벨트 전략으로 초인종 단추가 다 없어질 때까지 때리고 간다 잠깐 타임! 죽이고 와야돼 아니야 대머리가 아니야 저건 아니야 지금 바톤터치 했어 자야돼 자야돼 자고 일어나도 대머리는 아파하지 않을까? 두개골 사이에 지금 총알이 박혀있는거 아니야 두시간 잔 정도로는 회복되지 않겠지 맵이 너무 헬이다 보이지가 않는다 어 역시 두시간정도로는 회복이 안되죠? 어떻게 그걸 어떻게 조준한거니? 나는 보이지도 않는데 약간 높게 올라가자 조용히 높게 개구리처럼 뛰지마 좋아좋아좋아 이 높이 또 반짝이는 머리 그렇지 집에 가자 Theo 3 2 1시간 뒤에 보자 1시간 뒤에도 날 찾진 않겠지 그렇지 2 3 3 3 3 세이브가 깡패구만 3 3 3 보니까 내 생각엔 여기가 당장 한명 보이거든요? 예? 야 뒤봐 나 맞았잖아 지금 스콜비언 스테이글 가! 니가 몸을 대야지 내가 싸울거 아냐 여기! 미니미터에서 미니미터와 타임 아이고 한발도 안맞으셨어요? 이거 어그로 끌어 도충 이해했어 지구 한바퀴 메타 뷔를 깐다 뒤를 깐다 어이구 요 놈 아이고 어리석은 녀석 난 거기 없다고 난 거기 없다고 난 거기 없다고 난 거기 없다고 아이고 언제 레벨업 시켜줄래 발렌타인 구하는 건 관심이 없고 레벨업 좀 시켜줘 너무 힘들어 딱 세명 있었군요 와 여기 있는 거를 맞춘 거야? 그 진짜 그 찾아내는 능력이 Q가 이게 개사기네 진짜 내가 찾으려고 서 있었으면 절대 못 찾았겠는데 이거이면은 야 아저씨 이리 오세요 거기서 뭐하는 짓이야 왜 mbc인줄 알겠다 거기 평생 거기서 상주하고 있는데 mbc인줄 알겠다 왜 그런 단자 있냐 가자 1 2 3 들어가면은 잘 때가 있겠지 3 3 3 4 4 4 5 5 옛날에 밀스미스 하니까 남은 전설이다 게임 진짜 많이 나왔던데 근데 저는 나는 전설이다를 영화보다 게임으로 본 줄 알았고 아 이건 노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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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야 여기 뭐야 입구에 대기하고 있어 뭐야 열어놔 와 올라갈 수 있어 어 부동해 옛날 게임이 진짜 꿀잼이 많았는데 야인시대 12지전사 막 여절강호 별이 별거 다 있었는데 진짜 하지만 역시 요즘 게임이 최고지 갈수록 게임이 재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빙글빙글 돌리고 있으니까 걸리지 내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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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한 머리 치웠다 야 은신샷을 맞춰야 되는데 높이가 안 맞네 아 감염으로 죽겠어 뭐야 목이 마릅니다 저 너무 너무한데 너무 싸돌아다니는데 지금 보일치 않은데 아예 숨어야 돼 내가 암살자가 되는 것이야 암살자가 되는 것이야 너 그렇게 가면 내가 걸리지 않니? 싸워 난 몰라 니가 다 잡아 너 땜에 소리나가지고 왔잖아 일로 보인다 보인다 분명 머리를 내밀 것이야 아니 저 새끼는 뭐죠? 지금 여기에 막... 저거에 막힌거야 지금? 여기 조준... 여기 명중조준 쓰레기에요 됐다 저기로 갔구나 아... 머리 내리고 쏘는 거 아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맞는거지 지금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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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랑팔랑대는 것 때문에 잡았다 나 라이트 키는 있어 라이트 키는 안 살려 어 잡았어? 잘했어 저기 누가 있건 중요하지 않아 저기 누가 있건 중요하지 않아 안 돼 안 돼 열고 싶지 않아 살아야 돼 라드웨이 두개요? 매드웨이 두개요? 이걸로 좀 사람처럼 변했죠? 이걸로 좀 사람처럼 변했죠? 음... 세탁소 직원 같애 좋아 멋있어 여긴 막혔고 여기 있다는 거지 오지마 오지마! 진전해? 벨티! 벨티! 나 여기 자는 데 있지 않았나? 나 감염 너무 아프다 근데 이러면 한숨 때려줘야겠어 좋아좋아 이 정도 도망갔으면은 아 퀀텀이다 이렇게 빛나고 있었는데 나 못봤단 말이야? 멍청하게 저렇게 빛나시는 분을 이것도 왜 안챙겼어 아직 주의 중이시다 자식 나 레벨 언제 시켜볼거야 근데? 와 한참 남았네 한 200은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2,300은 더 먹어야겠는데? 천천히 가자 여기까지 와보았을라나? 은심됐으니까 안왔을라나? 가라고 찾는 시늉이라도 안하고 있고 완전 이제 동멸 시체를 보고 슬퍼하고 있어 서프라이즈다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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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곳도 없니?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 뭔가 있어 지금 뭐가 있는데 지금 없는 척 하고 있는 거야 라이스 꺼 누구야 봐봐 거 있잖아 이리로 올지 이리로 올지 아 그거 좋아 센놈 잡았어 55다 여기다 남았던 문다 아니 그게 왜 집에 가자 친구 총알 여기까지 날라오잖아 빨리 와 빛이던가 오던가 둘 중 하나만 안 보여 안 보여 너 땜에 진짜 하나도 안 보여 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 뭐하냐 너 너 일부러 안 맞추고 있는 거냐? 네가 잡아 그렇지 그렇지 너무 무서웠어 나 이상한 거 죽은 거 같은데 나 이상한 거 죽은 거 같은데 여기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마른 새 같은 거 할걸 여기까지 가야 되네요 이 슬슬 이 슬슬 재워주던가 레벨업 시켜주는 거 둘 중 하나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 방사능 중 봐 어, 은신, 은신 탭 조여들고 있어, 뭔가 있어 지금 아니, 뭐 그게 안 맞어 죽었다 나, 내 옆에 왔나봐 어떻게 내 옆에 올 수가 있지? 옆에 길이 있던 거였어? 아, 옆에 길이 있었어? 막혀 있던 거 아니었어? 아, 이거 우리 열심히 했는데 이거, 열심히 했는데 레벨업도 안 시켜주고 말이야 하... 발렌타인인지 발레리나인지 저거 긴급 탈출 중간에 세이브를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아, 발목 아... 아, 나 아크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아크를 못 하고 있는 거지? 아... 어, 좋아해, 어디니? 아... 어, 좋아해, 어디니? 여기 있네 아이고, 아이고 오래 지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 быв... 아으, 어떻게 해? 아... 아... 아무ㅊ 아... 뮤트랑 몰만 딱 가지고 가면은 나는 내 생각에는 충분하다 너무 어더스킬이 안보여 거의 다 왔네 아유 뮤트라 와 내가 많이 자긴 했구나 모두 다 심어져 있는거 보니까 다 심어져 있네 근데 자고 아 자지마 물 확인하고 자 진짜 문제가 생겨서 도와달라고? 아 물을 이리로 안 옮겨 오나? 정말 사용하네 아이템 좀 구입할 것 같아 오케이 저한테 나한테 사는거 같지 않아 제 반응은 나를 많이 내버렸는데 은퍼드와는 하긴 힘들어 걱정마 너무 좋아 잘해 제가 잘 알려드리라고 할거에요 난 내가 하긴 할게 엔드류요 어 엔드류요 뭐한새끼고 가면 부터 치료해야 됩니다 가면 부터 치료하러 가자 아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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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갖고 있는 건가 크리켓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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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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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침 그리고 여기! 의사 좀 안 다니냐? 의사가 다녀야지 내가 좀 편한데 하... 진심 미사일로 다 죽여버리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돈 많다 더러운 물이라도 갖고 다녀 만능하페 어딨어? 만능하페 나 짐도 안 넣어놓고 왔네? 어차피 돌아가면 세임 한번 해야되니까 그냥 치료하고 와, 진짜 의사 좀... 아, 맞다. 내가 의사를 그걸 할 수가 있었던가? 정착지에다가? 어, 좀 해놔야겠다 근데 의사로 만들 수 있나? 정착... 그... 사람을? 아, 해보면 알겠지 뭐 그러면은 나는 다이아몬드시티 갈 필요도 없잖아 괜히 이거 시간 늘려가지고 거리도 애매하게 먼데 의사까지 헤헤헤헤 아, 미칫 너낭하니? 정착오는 어떤 건? 어, 그냥 네 아, 이해하니? 알게 해 시끄러 봐 꺼져어 나 지금 그럴 때야 아니야 너의 자리의 방문자인은... 쥐어라 끊어? 닥터 닥터 칼군무 안 하냐? 너 약품 필요해, 필드가 필요해 너의 뇌을 해야되면, 정리를 해봐 너 약품 좀 사가 너가 어디 있어? 확인해 약이 너무 많아 여기에서 어딨니? 빨리 와 야 장사 안 할거야? 내가 이렇게 mbc 기다리는 건 또 골 때리네 왔다 여기에서 왔다 너를 정확히 확인해봐 주사 한 방으로 날 오라 가라 하다니 다. 아무것도 불쌍해. 다. 다. 응. 목마름. 여기? 가자. 이제 물 아껴서 먹겠소. 누가 콜라 병 있지 않나? 나 그거 안 되나? 지금 누카콜라 마셨으니까 남지 않았나? 누카콜라를 주우면은 콜라를 바닥에 버리고 병만 쓸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편하지 좀. 아 뭔가 저기다 해놔야 되는데. 뉴트를. 뉴트를 할까? 뉴트가 무게 10에 400원인거 아냐? 100개를 이렇게 만들게 하면은. 자리가 안 돼서 문제지. 아. 빈 병 없니? 라드 스테크가 나오네. 아랑. 가qua기. 가끔. 아랑. 좋은 곳. 유러. 알. 동공. 자면 안됐는데 야 로맨 나와봐 하지마 다 가져와 야 그런식으로 트롤을? 나왔을때 고기 구워야돼 꺼져 나와봐 다 넣어 그냥 뭐지? 왜 무게가 그식이 된거 같지? 무게 얼마 안남았어 이거는 음식이야 굳이 여덟개 심어 바닥에 저거 물줄기 모양이 있다고 안되는거야? 장난하나 진짜 바닥에 저거 물줄기 모양이 있다고 안되는거야? 아 아 야 핸드와 좋아 저거 여덟개 더 박았고 침대 부족하고 침대는 천 들어가서 싫은데 저거 그따위로 서있으래 알아서 침대 알아서 올라가 니들이 뭐지? 나는 침대 설치해줬으니까 땡이야 자 새끼 놀고있고 예예 너너너너 보급 이동해 아 이렇게 이동도 지킬 수 있어? 보급로 샹츄어리 힐즈 오벨랜드역은 어디야? 아 오벨랜드역... 아 여기구나 그리고 캐스트에서 앤드류역 가면 된다? 아 그거 지우고 아 좋아요 뮤트 있니? 잘생겼어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어 여기요 뮤트 주세요 하나라도 주세요 뮤트가 곧 생명이야 이거는 내가 식사로 써야겠다 당장은 설치하기 좀 그렇고 보급로도 정해야 되니까 아 왔다 물 하나 어우 얘네 잘 산다 어우 잘 산다 음식은 이동이 안 되는구나 음식은 이동이 안 되는구나 아 그럼 내가 그걸 해야되네 좀 아 DLC 거주지를 해야겠다 그 정도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냐 밑에다가 설치할 만한 게 어우 큰 났네 이거 개똑 같네 DLC 거주지도 또 내려가야 되는 거 아냐 걸어서 와 이거 진짜 로켓이다 진짜 레벨업 시켜줘 정신 뭐야 아 이거 우리 애들이구나 아 아 이게 하 헬게임이네 나는 저 물까지 운반이 되면은 DLC 거주진 안 하고 내가 알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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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내가 이게 여기서 멀렁렁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이게 돼서 이 전체를 쓰는 걸로 알거든요 전체를 그냥 근데 여기다가 다 정화소를 설치해서 물 999개를 다 옮길라 그랬는데 물 1000개씩 뽑아먹을라 그랬는데 야 그렇게 안 되는 거네 그러면 우유병 좋아요 와 최소한 물가가 물웅덩이 하나라도 있는 곳에 가서 물을 그거 해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우리는 또kil recommendations 에이 하.. 싸.. 우리 쪽 NPC 아니었으면 싸 죽였다 진짜 하핰 어어.. 나보다 세니까 참는다 내가 이게 라브로.. 라드로체에 비하면은 얼럭은 귀엽다고 봅니다 저거 뒤집어지는거네 라드로체를 보면은 스카이림 스카이림 뭐였지 그.. 리퍼? 뭐였더라 기억이 나네 차로 차로스 차로스랑 거미도 그렇지 하래 supper 야 됐다 됐다 끝났다 끝안하다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가 집으로… 그리훈 집으로! 뭐야 뭔 소리지? 저걸 죽이지 않았나 아이씨 아 썸녀 부인이 뭐여 레즈비언이요? 아 미치겠네 게임이 왜이렇게 이상하냐 이렇게 돼서 비장의 수산이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리에 있는 녀석을 죽인 다음에 모아놓는 발을 이렇게 다 디엣이 없었으면 어떻게 낄 뻔했냐 솔직히 나 중간에 계속 힘찍을라 그랬거든요 짜증나서 야 이정도 뛰어 올라갈 넘어가질까봐 한번에 못 죽이면 내가 죽는건가? 아 좋고 잠깐 조금 남았네 저기 보인다 보인다 큐는 안 됐지만 보였어 머리를 대 야 머리들머리 대 야 이쪽으로 와 아이씨 위치좀 봐 소름 좋아 자아 네 이 사이 저 컨테이너 두개 사이인데 근데 왜 나지 이쪽으로 와봐 아구 만들었어 기분 탓이겠죠 파워하머를 입고 있지 않았겠죠 아이씨 와봐 아이씨 와봐 아이씨 와봐 아이씨 와봐 어이구 와봐 X댔다 연병 연병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흐흐흐흠 이제 뚝배기를 따서 편하게 가야겠어 난 한방에 죽는거 같고 붙으면은 설마 이 밑에 뭔가 있나? 반응이 좋은거지? 라디오를 듣고있어 이거 라디오 들으래! 저작권 걸려! 뭐야 여기 한놈 있는거 같애 없네 에? 에? 어디있는 놈인데 자꾸 찾는거야 레이더 한마리에 이렇게 피똥을 쏴야 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다시 그걸로 바꿨다 음식을 섭취 못했다고? 인사전에 그럴리도 없다 그리 잘되있나? 수면을 원해 얘네 자는데다 이씨 이제 난 뭘 갖고 있길래 무게가 이렇게 나가는거야 아 팽맨 와 아 아 아 잠시만 기다려 파워 아파 내가 잡아올테니까 아 수루탄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써버려서 잠깐만 야 갑이 오지마 뒤로 빠져 여기까지 왔어요 저 대기하신 분께서 같은 암흑길에 싸우고 있는 거야? 나는 한방이야 나는 한방이야 맞으면 안돼 맞으면 안돼 맞으면 안돼 맞으면 안돼 맞으면 안돼 나설려고 지금 반응반응하고 있다 쟤 난 뭐 안될까? 내가 그만하면 안될까? 나 바로 먹으면 안돼 너무 잘 쏘신다 당연히 올라가면 바로 걸리겠지 올라가는 시점에서 건너편으로 가 진짜 애매하네 위치 안보이는 위치네 거울다 저기서 썼어 왜 어떻게 지뚱만큼 나니 아 이해했다 너 여러분 못 쏘는구나 저거 이거 틈새로 맞는거 아냐 아 너 어떻게 어디까지 가는거야 넘어올라 그러는거 아냐 왔어 왔어 넘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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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시에서 벗어나야돼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죽을거야 살해당하고 말거야 어디서 싸우고 있는거야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가비를 버려 잠시 후 저 המעützen 예스 깜찍하기 그지 없는 녀석 으윽 아 너무 너무 힘들어 정신줄 나갔어 아 쓰읍 내가 쟤 기억이 안났었는데 해커까지 찍어야겠죠? 로봇들 할라면은 아 이거는 아껴주자 어쩔지 모르니까 일단은 로봇들 깨러갑시다 테스트 왜 활성화 안돼 있는거 온세상이 다하는데 저기 가보자 설마 또 있겠어 없죠? 여기서는 놈들 다 끌고 와 죽인거야 하아 어 왔다 떴다 왔다 아 아 아 아 잘 나왔다 목말라? 아 가자 어두어두 가야겠다 이거 물 때문에 좀 압박이 있네 아 어딘데 내가 들어야 되는건가보다 뭐 뭐든지 기억 안나는데 위쪽에 있지 않았나? 아 뜨네 시간 지나면 뜨네 그냥 뭐야 좋소 가겠소 가비야 너 집에 갈준비해라 가비 너 집에 갈준비해라 준비해라 아 진짜 물같은것도 옮겨야 돼 얘네들 내가 좀 편할텐데 하 하 하 하 하 하 드디어 이제 드디어 이제 지능캐 진정한 성능 지능캐로서 지금 이득 1도 못 받거든요 아이템 몇개 줍는것도 다 행운이었고 해킹 가끔 하고건데 로봇이야말로 이제 지능캐 짐음목이잖아요 하 간다 불 꺼 공격당해 총 내려 뛰어 동네 아저씨 조깅하듯이 저런 쟤가 왜 날 괴롭히는걸까 어 그래그래그래 그렇지 그렇지 가비 싸우다 죽어 야 저런 모이가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끔찍하고 무섭다 야 하 진심으로 끔찍하고 무섭다 끔찍하면서 무서울수도 있네 이거 잘 아 깜짝이 괴물인줄 알았네 아 깜짝이 괴물인줄 알았네 아 미안했다 나보다 놀고있는데 터지는 소리 안났어? 내가 괜히 그걸 얼굴 들이밀었네 아 미쳤나봐 우어 오오오 씨 발 흔 동묘를 치료하기엔 뭘 치료해 동묘는 집에 가라 그래 나 집 이제 개필이 없어 아 도착해버렸다 나 해킹이 있거든요 저 이거 어떻게 이겨 아니 이게 너무 심하잖아 가비 있어야 겠는데 가비를 벌릴 수가 없구나 내가 살라면 내가 살라므네 아 죽마고 탄안 있냐 죽마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본에 하자 아 16발 있어 아이씨 진짜 아예 나를 감지도 못할 거리에서 쏴 죽여야겠어 그래도 가비가 몸을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거리에서 쏴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였죠? 여기 줍어서 듣고 있는거니? 왜 안뜨냐 캐스티 아 나 물 마셔야겠다 니가 물 마시면 현실이라도 물 마신다 나는 깨끗한 물 넌 더러운 물 야 마크 귀신판에 찍었네 이 정도면은 저 정도 강함이면은 잘 곳도 찾아야겠거든요? 알람 지금 가져가야돼 좋아 병원이면은 100% 침대 있겠지? 근데 당연히 병원이니까 구울이 있겠지? 병자들이 다 구울 됐을거 아니야 음... 씁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많아 나 너무 끔찍해서 화염병 다 써버렸어 다 쓴 건 아닌가? 몇 개 남았나? 아이씨 자야 돼 나 재워 무덤이네 여기 미친 네크로맨스였을 때 무덤 그렇게 좋아했는데 구울 조종하는 마법은 없나? 마법이랬다 기술 재밌을 것 같은데? 구울이 너무 세다 기동력도 기동력이고 수도 수도고 데미지 데미지고 진짜 야수보다 세네 그것보다 야수를 못 만난 것 같다 하나? 구울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가도 의미 없지 않아 일어나서 덤빌거 아니야 그냥 또 왜 당전 개떡같이 하니? 포크 됐어 지금 자야돼 시바 딱 봐도 나올 것 같은데 야호가이를 그 생각보다 한 번도 못 만났네요 이번에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레이더 샀는데요? 레이더가 사실 낫다 그거를 오면 내가 몸몸몸몸몸몸이니까 그냥 아픗이야 그는 내가 가만히 있어 야 여기 싸울 데가 아니야 지금 근데 세미가 자야 돼. 입구만 제거하고. 어 나도 기억났다. 큰일났다. 일단 두 마리. 아 저기서 좀 재워줘. 잠깐 됐으니까. 이거 여기서 못 자냐 이걸로? 아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거. 여기 이걸 자 그냥 이걸로. 침대 아니야. 구석으로 끌고 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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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냐? 저기 있는데 나를... 망생! 망생! 어우... 빅녓을 매기냐 갑자기? 절대 못 가겠지 일로? 그러면은... 목소리만 놓고 오면 지금 한 명 남았거든요? 목소리만 보면은? 아니면 내가 걸어서 절로 가자 안 들기고 안 들기고 왔어 안 들기고 왔어 잠만 자면 돼 나는 많은 거 안 바래 잠만 자면 돼 잠잘 준비해 잠재리이 누구? 안 돼 가지마 아무것도 안 돼 그쪽은 그쪽으로 보다 누구야? 여기 죽이요? 시체 위에 제트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운명을 지금 나는 운명을 운명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세이브 못하면 어차피 다 사라져 지금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여기에? 찾아야 돼 꺼져 꺼져 빨리 꺼져 5초 안에 꺼져 아 아까 파밍한 시체 이거 저장하고 갈게요 2층에 있나본데 나 과학 찍었어 확인하고 가 싸워 가 싸워 가 싸워 야 맙 오우 저새끼 엠신공을 해 너 이렇게 싸워 좋을 것 같은 말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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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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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하... 좌폭으로 위햇놈 죽여 무기 들면 덤벼 그냥 무기 드는 걸로? 들고는 있었는데 쏴서 그런가 보구나 아 보였다 나 이 위에 있어 보니깐 이 위에 있어 보니깐 이 위에 있어 보니깐 이 위에 있어 보니깐 여기 위인거 같은데 세이브 한번 하겠다고 지금 이 난리를 지우기는 생각입니까? 너 아직 살아있어? 너 아직 살아있어? 프라이전트 아까 죽인 시체 위에 제트라 그랬죠?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자세하게 보자 저 위가 아니야? 야 저 위네 저 위네 야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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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게 내가 쏠게 꺼져 꺼져 여기 미닛맨 됐다 잡았다 다 잡았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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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매우 말라? 아아 충고 섭취 2개 먹었다 병 아 너무 헤디데? 마가로니 띠이도 되구요 아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아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어차피 쓰인 듯 뭐 아 지금 이런거 챙길때가 아니고 좀 생산적인 플레이를 해야되는데 말이야 좋은거 없나? 좋은거 있어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구나 조용히 나가는게 나한테 좋은거구나 살아서 나가는게 베스트야 좋아 아우 아우 목 아파 야 근데 아까 보안 해제에서 문 여니까 양아치 있는건 너무 양아치였다 나는 아이템같은거 있으면 먹고 갈라 그랬는데 아니 근데 아이템이 너무 난해하네 계속 죽는데 스팀팩이 남아 돌아 한방에 죽으니까 아핰 한방에 죽으니까 스팀팩을 먹어서 쓸 일이 없네 미친게임 아니야 디에시 정 너무 쎄다 생각해보니까 디에시 동료가 해킹을 해주는구나 해킹을 내가 쓸 필요가 없네 좋아요 능력이 아꼈구요 이제 내가 힘을 씻는 순간부터 너무 게임이 씌워질것 같아서 불안하다 개노잼이 될까봐 지금 그런거에 신경쓰는 사항이 아니지 아니 이거 로딩시간 너무 심하네요 이것보다 훨씬 사양높은 게임도 이것보다 훨씬 빨리 로딩될텐데 너무하네 난 이 로딩 이것땜에 혹시 컴퓨터 내가 잘못 연결한 줄 알고 찾아봤어요 또 심지어 뭔데 여기는 여기가 넘친데 스팀팩 쓰라고 기회를 주는구나 네? 스팀팩 쓰라고 기회를 얻은 게임도 없네 야 근데 전에 컴퓨터 샀을 때는 약간 이제 내부도 배달에서 안 망가지게 포장하고 그 선 꽂는 것도 설명서 같은 거 보냈는데 이번에 산 데는 그런 게 하나도 없네 포장도 뭐 그런 것도 없고 설명서도 없고 심지어 선도 안 오고 아 이거 잘못 산 거 같구나 컴퓨터 국내 1위 컴퓨터 뭐 포유 컴퓨터 이래가지고 샀더니 이거 말이야 이거 때문에 해가지고 이건 어디야 도착했구만 나면 로봇들이 원거리 반응이 엄청 빠른 거거든요? 아 봐아 은폐 가능 플러스 높은 고지대 이 건물 건물 위로 못 올라가나? 흐흐흨 흐흐흫 네? 에? 뭐지? 저렇게 빨리 다..어우 수리키트 나왔다 와 근데..어떻게 끼어들어야되냐 이거 너무 무서운데? 저기 가면은 바로 쪼여드는거 아니야 그거 정신 뭐야? 어? 잡았네?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니가 몸 되도록 하겠다 나로 바꿔 난 한방에 죽어 정체 안들어왔으니까 안잡은건가? 그냥 반응만 뜬건가? 뭐야 지금 뭐 쏘던가 말던가 하지 뭐야 저렇게 건물 없는데 저 다리위에 싸우면 찬이 날텐데 아 너무하는거 아니야 위치가? 니가 싸워 오프닝 파이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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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놈이 있어 한 놈 지금 한 놈 근데 한 놈이 나면 한방에 죽일 수 있어 어그로가 풀릴 정도의 거리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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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거 다 수거해 가야되거든요 고급 강화시키려면 가져봐 친구 고급 강화시키려면 집중 어디서 지금 고장나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거 같은데 너 친구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죽겠어 이상해 너가 빠져야 돼 야 근데 무게 왜 이렇게 많이 들 수 있어요? 뭐야? 140 뭐지? 아... 이거 자면은 풀린다는 거 아니야? 안 풀렸네? 와... 와... 너무 잘 나온다 야 너 거 다 내나봐 공간력은 너보다 로봇이 많이들겠지 됐어 그냥 따로 알아 이게 로봇 어딨는 거야? 40m 거리에 있다는데? 야... 40... 이 악물국 버려야되나? 이 악물국 버려야되나? 40m 걸어가? 걸어가 아... 저구만 컴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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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네? 뭔 소리야? 개 시끄러워 온다 저기요? 저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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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서에 뭔거야? 아... 가져가... 겁나 많은데 여기 진짜? 언어차 나무상자 언어차 나노미저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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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뭐야? 뭐야? 아... 아... 개팍치네 뭐하는거야? 저거? 로봇두군 로봇두군 에? 여기 위여? 아 이건 무슨 버그야 이거는 저기 뭐야? 저기 왜 저래? 한 번 더 자자 내가 너무... 싸워서 꿈을 꾸나봐 세 시간 잔 네? 전설적인 레이더요? 아 잠깐 왜이래 아 좋아 니가 다 죽인거니? 완전 미친... 싸움꾼이구만 재빠른 사냥소총 어 잠깐만 써보자 저거 아 이거... 야... 면먹어 야! 너 저거 다 못들잖아 괜찮아? 음... 내 가족이었습니다 정말 육안이구나 에이다 그 로봇들에 대해 그 로봇들에 대해 말해봐 그 로봇들에 대해 말해봐 계속 이상한... 막 사람들을 고객하는 로봇이야 끝난거 끝난거야 넌 맞다 저는... 내가 볼 수 있으믄 내가 볼 수 있으믄 그 로봇들에 대해 그 로봇들에 대해 말해봐 네 그 로봇들에 대해 말해봐 응 복수하고 싶어? 내 결과를 두께요 멘탄리스트는 안해둘 이 로봇들에 대해 말해いく 우리 멘탄리스트의 로봇들에 대해 말해주는걸 그 로봇이KE 우린 그 로봇이힌数가나 dirvee 음흠, 가자! 네, 가자, 에이터. 가비야. 교수인에 가라. 따라와. 그 밖에서 그 밖에서 그 밖에서 끌어져요. 에이. 네, 선생님. 개조되서 괴물이 될 것이다. 따라와라. 쟤 왜 여기까지 가서 싸우고 있던거니? 미쳤니? 가져와. 터밍 다 해야지, 다시. 와. 우와, 이거 하나 땜에. 무거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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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언제 와? 로봇토군! 로버터군 로버터군 빨리 오시오 아, 왔어? 겁나 느리다 일단은 닫고 있어 아, 꽤 잘 되는데 근데 시간 자고 디에시를 조금 진행을 해야겠죠? 앤드류 역도 어차피 가야되는데 잘됐구만 일단은 알지? 따라와 너를 믿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제 약간 파밍을 좀 열심히 해서 로봇 수리 키드도 있죠? 일단 얘를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강화 근데 지금 되나? 내가 지금 너무 재료가 없는데 강화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일단 당장 게임 진행하려면 쟤부터 깨줘야되고 너무 내가 약하니까 나야 그 자체에 나 상인이냐? 야 상인이냐? 와우 손은 쟤가 없으니 살려주겠네 로고사! 고마워 괜찮니? 어우 너 든든해 가자 아이씨 저기 니가 부셨으니까 저기 불사하겠지만 차라리 물에 들어가자 어차피 쟤네들 맞음 죽으니까 여기다 안전하겠다 이런데로 가다가 뭐야? 어이씨 헤엣 또 쎄다 일본 총이 왜 없어요? 아 버렸지 맞다 가자 야 쟤 쎄네 지금도 쎄네? 제일 약할 땐데 지금 이제부터 시작인데 저 녀석은 지금 악어문인데 그래? 누가 자꾸 허허거려 기분 나쁘게 뭐 이거 다 막아 놓은거야? 어 되게 빨리 오는구나 뭐야 쟤는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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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이 종류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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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좋 Î 위치가 의외로 넓기도 하고요 포기하다는 게 난 교수형 쳐들어갈 때 문 닫힐 때 거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고 뮤트 수학 머신 이거 니가 고쳐서 벗어놓은 거냐? 뭐지? 아 깜짝 놀랬는데 니 고쳐서 벗어놓은 거야? 와 이거 뭐냐 쟤 갑자기 왜 이렇게 착해졌어 야 에나 네 여덟 시간 자 후후 어차피 바닥에 또 설치하고 자야 되니까 아 드디어 야 니가 뭐랬다고 무기가 없어 아 물 때 물이 아니라 그 뮤트 때문인가? 야! 어딨어 뮤트 좀 받아가 아 뮤트 때문일 리가 없는데 뮤트가 무게 나가지팔자 얼마나 나간다고 10이나 더 나가 어 무엇이다 이렇게 무겁게 하느냐 무게나 유포 아 으미포 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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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야돼 와 재료있다 다행이다 쓰기 좋은데 두고 싶은데 가운데 두는게 낫겠지 왜냐면은 괜히 꼬일 수 있으니까 로봇가 들어가다가 어차피 이 정도 되고 경기가 안필요한게 정말 심지어 아이다 어어 어썜트럼머리 짧은 교전사거리 끔찍한 정확도 아... 탱킹력이구나 근접으로 가야지 너가 무조건 몸대야지 1위로 더 올려야죠 하나 올라가네요 머리 됐고 몸채 어썜트럼머리 제일 튼튼한거네 지금 어이거 뭔데 쟤 아 아 아 야 다 좋아 해킹도 좋고 자무샤 좋고 인지력 목표 추적 방사능 조율 적들도 방사능 전투력으로 가고싶고 솔직히 말하면은 나를 치료해준다는거 아니야 필요없어 자물쇠도 필요없고 해킹도 필요없어 솔직히 말하면은 안에 부채하나 부채하자면 해킹이 좋긴 한데 지능형이니까 해킹을 해킹로봇을 만들자 설계좌 했구요 왼팔 어우 좋다 집게구 아 이것도 방어력이 추가되네 좋아 야 뭐 해준거 맞어? 뭔가 없어졌는데? 데미지가 이거밖에 안되냐? 그 좋은 분사기 줄어든 사정 사정거리 아 근접 피해 증가 아 이거 세네 지금 들고있는거 어설트론 왼손이 왜이렇게 되는거야 오른팔 센트리 보트 레이저 이게 좀 더 세지않을까? 극저온 분사기 레이저 뭐 기본형이 왜 되게 센편이네 의외로 건들지 말자 다리 무게한도 무게한도가 굉장히 높은편이네 평소에 기본적으로 너무 빠르면 오히려 안맞을거구요 나라 아 아 갑옷장일을 해야되 나름 세지긴 했네 그래도 와 방울을 두개 가까이 아니 1.5개 가까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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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쁘다 야 깨끗해졌으니까 일단은 무기를 해줘야겠지 몸체도 중요한데 몸체는 이건 다 얻어야지 되니까 파츠는 대장 장이를 찍어야 되네 아 과학으로 가면은 네이저 쪽으로 가서 원거리가 되는구나 나는 이걸로 가야되네 개틀링이랑 원걸로 가야되네 상관없긴 하지 지능캐니까 양쪽 다 이걸로 갈 수 있고 과학이랑 과학이랑 로봇공학자 로봇공학자는 찍어서 과학을 찍는 거네 몸체 뭐 아 우리같다 이건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딜을 생각하면은 과학을 가야 되고 갑옷 장인을 해야 된다 힘 3을 찍어야 된다 뭐 아이템으로 올리는 거 하나랑 이제 하나 찍으면 된다는 건데 아 나는 이제 싸울 필요가 없잖아 그냥 아예 총기 개조를 하면은 총기 아이템을 지금 쓸 수 있나 아 이게 되네 과학을 가면 되잖아 근데 총기 강으로 더 할 순 없는 건가 총기 강 하나밖에 안 들어가면 총기 강도 필요가 없네 너를 내가 쓸 거면은 일단 근접으로 쓰자 그리고 쟤 캐스트 좀 깨다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거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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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 게 없네 지금 제작때가 이거 두고 옷은 뭐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자 레비누드나 하자 상점과 작업대를 지을 수가 있다 필요 없는데 방사능무기 코어 다 필요 없고 그나마 탄약이네 그러면은 피범벅을 가자 인지력이 지금 이라서 피해 저항을 좀 올릴까 이게 생존 난이도라서 어차피 오래 못 가니까 오래 못 입고 다니니까 옷을 권총 추가 데미지 아 아 탄약가 휴범벅 가자 일단은 당장은 뭐 좋은 거 써야 되니까 다음 거 아 아 아 아 그것도 와봐 테스트 좀 하자 너는 테스트할 만한 적들이 있냐 어 벌써 왔어? 살짝 기대되는데 에? 야 보이지? 어 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원골을 줘야되는게 좋은데 레벨업 벌써? 어 로우그레임 몸체 벌써? 왜 이렇게 안 맞아? 숨자 그냥 어차피 뭐 키트 나왔으니까 뭐 딱 손해는 아니네 점심 먹어서 레벨업 했고 16 화학자 화학자 필요 없잖아 지원복이나 해 조금이라도 데미지 올려놔야지 너 거기 있었냐? 건물이 왜이렇게 크니? 아이고 원거리로 해야겠네 쟤 로봇을 잘못 생각했네 내가 쟤가 좀 날린 느낌이야 얘가 너무 느리니까 제껴가자 그냥 국수 목말라? 뭐하나 하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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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하 아이 뭐야 정했다 원거리로 가야겠다 다시 개조하자 아니면은 이속을 올려야 되나? 아예 그냥 쓸 것 같으면은? 뭐게 왜 이래? 다리를 바꿔서? 먼저 오버하지 아 머리를 훔쳐야 되는데 쟤 머리 뽑아야 돼 야 일단 따라와 다시 싸우러 가 이번에 이기면 돼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아 성능 본다 그러고 바로 그냥 빠꾸먹어버렸네 따라와봐 야 내가 조합을 너무 똥으로 짠거였네 그러면은 랜덤 인카운터였어? 아니네 어디있는거야? 저쪽으로 돌아가는구나 야야야야 온다 온다 어이씨 이번엔 이긴다 어이씨 아이씨 아아아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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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뭐가 Japan을 가면 취향이 besoin 세번째 심도 아카로는 취향이 없었죠 알았지 이런 게 그렇게 화면 예에에에에쓰 이거 좋아해야되나? 원형 톱날 로봇갑옷 이거 내가 주머니를 가져갈 필요 없겠지 저 로봇이 들어줄테니까? 일단은 나 갖고 있어봐 야 근데 이렇게 새니까 너무 무거운데 나? 아니 뭐 가진 것도 없는데 겁나 무거워 친밀히 쓸거고 안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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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진짜 무겁다 오 안쓰고 안쓰고 아 행료 갖고 3개씩 들고 있었어 나? 그러니까 무겁지 돌아가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빨리 와봐 일단은 쥬머리 달린 거를 주고 그 수원 잡고 나온 다리봉 그거들 가져와야겠다 튼튼하니까 왼쪽 다리였나 그게? 왼쪽 다리였나 일단 갔다와 방종화 시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일단 달려가 방어력도 올리고 그냥 무직하게 가야겠다 로봇이 센 거를 릴러 붙지 말고 로봇 센 거 풀러서 나도 세져야 돼 와 이거 헬인데 와 와 오토메트론을 먼저 깨야겠네 그래서 레이저만 저렇게 멍청하게 쏘면서 걸어가면은 의미도 없으니까 와 하반신 로봇으로 하면 너무 느리니까 아 너무 이제 무게가 적으니까 방으로 떨어지고 아니 원거리 발사로 해서 해야겠네 하 하 뭐야 하 하 왔다 수완이 있는 데다 수완 수완아 너의 감사함을 아 몰라 몰랐구나 로봇도 어 이리와 에이 방어력도 아까보다 훨씬 높아졌고 어느정도 버틸 각이 나올 것 같은데 아 도대체 너무 많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거냐 아 내가 입고 있는 옷만으로도 무게가 적게 된단 말야? 와 초반 이거 있는데 이거 때문에 지금 아 이게 10이구나 갖고 있어 와 이래도 그렇게? 와 이래도 그렇게? 와 겁나 진짜 심하네 방으로 몇이야 지금 60 60 로봇도 보다 내가 조금 더 낫네 야 이거 기본 방어구를 챙길 때가 다 왔네 아예 암호는 걸러야겠다 이번엔 어차피 암호하면 너무 세서 재미도 없고 괜히 신경쓰이니까 그 핵융합전지 다는거 그럼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해진 로봇으로 즐겨보는 걸로 하죠 아이고 재밌었다 에이다군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뿅 음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